국민의 삶도 없고, 나라의 삶도, 우리나라의 인데도 없습니다. 얼마 후 오는 시민이 윤석열의 종룡 11장인데, 1년 만에 나라를 일한 게 백판으로 만드는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여러분? 아, 완전 무능력자인데, 무능력한 조포. 국민들은 이제 심판할 것입니다.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의 종룡을 우리의 종룡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. 윤석열의 종룡이 하루라고 있는, 더 있는 것이 국민에게는 공통이고, 공익입니다. 여러분, 동양시 민감, 나라 바라먹고, 공민들의 삶을 사랑으로 빡거리는 윤석열의 종룡, 우리가 친일매굽노 몰아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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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양시는 우리만 군산시민 여러분들도 같이 행진에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. 이제 행진이 빠블이 되는 예정입니다. 우리 모두가 제2의 동룡이 뿐이라고 합니다. 친일매굽노! 친일매굽노! 윤석열 몰아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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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일매굽노! 윤석열 몰아내자! 지겹다! 지겨워! 친일매굽노면 되지! 아, 사람만 보면 친일매굽노란 말이 됩니다. 일부는 우리 강의 상대처럼 마음을 가질면서 10만원, 공기구가 노래에 맞춰서 방관자들... 방관자들 이게 안좋아! 친일매굽노! 윤석열 몰아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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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구고 왔습니다. 행사 차량을 좀 못 보게 되십시오. 자, 차량도 못 보게 되십시오. 집중핫어! 자, 차량도 못 보게 되십시오. ween